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입양한 부모가 변심할 수도 있고 부모와 아이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입양 취소나 입양하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 발언 때문입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됩니다. 반려동물에게 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받습니다. 하물며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하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. 또한요?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? 입양이 무슨 홈쇼핑입니까?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훔칙합니다. 입양은 일체적으로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입에 담기도 분노스럽지만 하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합니다. 그리고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입니다. 오늘의 대통령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 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부를 떨칠 수 없게 됐습니다.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고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입양 부모들도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.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,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님, 입양 아들 가슴에 배못을 받고 입양 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공권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.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나약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. 국가가 인권의 최후보루가 되지는 못할지 연정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.